아 이번에 제가 그 보여드릴 것은 그 바 라고 그 variable 이에요 변수 지금 버튼이 어딨냐면 요기 있어요 커서 한번 보세요 여기 var s 라고 되어 있죠 이게 variables 해가지고 변수 라는 그 약자 인데요 요거를 제가 사용해 볼 거에요 자 예로 들어서 그 이게 언제 필요한가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입력해 놨어요 자 먼저 그것부터 볼게요 자 y는 버튼 누르면 두 개 입력되어 있죠 y1에는 sin x의 제곱이 있구요 두 번째는 cos 제곱이 있어요 이 그래프 그리면은 자 제가 그래프 그려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냐면 그 요 세 번째에다가 그 sin 제곱 x 랑 cos 제곱 x 더한 그것도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 sin 제곱 x 를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y1 더하기 y2 이렇게 입력하면 편하잖아요 이미 그 y1 y2 는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y1 y2 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방법이 키패드로 뭐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이용하는데 그게 변수 버튼 요기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누르면 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메뉴가 두 개 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 bars 돼 있고 y bars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y bars 는 그 y1 y2 이런 거 관련된 y 는 에디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구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7개는 제가 나중에 하나씩 보여 그 해볼 거에요 그러니까 먼저 y bar 로 이동해요 메뉴를 자 여기 가면은요 또 여기도 4개가 있는데요 그 지금은 그냥 펑션 이에요 우리가 뭐 매개변수나 뭐 극좌표 이용 그 폴라 이용하는 그게 아니니까 어 지금 1번 을 선택하시면 되요 자 선택해 볼게요 엔터 그러면 여기서 그 입력하고 싶은 걸 그냥 누르면 되요 지금 y1 이니까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y3 는 y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y2 를 다시 그 여기다 붙여 넣으면 되요 근데 키패드가 없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한다 자 바 메뉴로 가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두번째 거죠 2번 치면 되겠네요 자 2번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 그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를 그 세 개를 그릴 거에요 하나는 그 사인 제곱 x 두번째는 코사인 제곱 x 구요 그 다음에 그 세번째는 더한 건데 이거는 그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1위에요 늘 같거든요 그 아이덴터티 그 피타고리안 아이덴터티라고 되게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배우는데 그거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요걸 계산기로 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요렇게 많이 해요 제가 한번 그래프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래프 자 됐죠 지금 아까 전에는 여기 이렇게 커브만 두 개 있었죠 y1 y2 근데 지금 y3 는 지금 여기 이렇게 직선인데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이에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지금 예상한 대로 그거를 뭐 그 피타고리안 아이덴터티를 증명하는 게 아니구요 이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 뭐라 해야 되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로 증명을 했다고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그 바에서 요 버튼에서 그 y1 y2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렇게 화면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걸 보여드렸어요 예 여기까지요